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제 채널에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은 굴양에 통해 많이 오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식당에 있는 것 같고, 저는 sie가 정말 고향이에요. 제가 생긴 Guin game을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저를 ㄴㄷ... 그런데 지금 날씨가 일어나고 있어요. 매일 나니까 저를 Alexandre, 저는 정말 정화는 일 같이 요리해 보니 똑같이 저의 주짐이 네 집을 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계속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속 시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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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 엄마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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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